2003 스칸디나비안 워크숍 행사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관광대표단과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주한 스칸디나비안 국가대사 3명이 모두 참석하여 자국 관광 프로모션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방문하는 스칸디나비안 관광대표단과 현지 12개 여행관계사 대표들은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자국 여행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여행상품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에게 노르웨이의 바이킹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기존 회의장이 아닌 이국적 분위기의 바를 행사장으로 이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행 레저 팁 조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